어느 날은 성룡충만, 임재충만 했다가 또 어느 날은 그 충만함을 살짝 거두어 가심으로 영적으로 갈급하고 줄이게 하심을 경험한다. 항상 좋으면 느슨해지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살짝 거두어 가심으로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드신다. 갈급하고 줄일 때 아버지를 간절하게 자꾸 부르시다 보면 어느새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 말없이 눈물을 쏟아내며 아버지 오늘은 이러이러 했어요 하며 마음을 토로하고 고백한다. 그러면 아버지의 위로가 있다.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지며 감사와 감격을 통해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게 된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된다. 사만사오처럼. 그럴 때 느끼는 것은 역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내 마음 하나 어찌할 수 없구나를 깨닫는다. 그래서 더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래서 더 아버지를 의탁하고 시시로 마음을 토하며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아뢰고 들이게 된다.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성장하며 느끼는 것은 인간은 아무리 성장하고 낮아져도 교만할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는다. 그래서 왜 장성한 분량이나 이르면 모를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인간은 누구나 교만하다. 그래서 낮아지라고 마음을 낮추신다. 하나님께서 높이기 전까지 겸손하라고 말씀하신다. 아멘.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 하나 어찌하지 못한다. 다만 회개하고 축사하고 다시 또 일어나 걷고 시도하고 드리고 기도한 일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그 노력을 보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며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얼마나 마귀에게 속으며 살아가는지 그 실체를 보면서 탄식이 절로 나온다. 언제 어느 순간 뒤돌아서면 또 속고 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떠올랐다. 딸아,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모든 것은 허상일 뿐이다. 진리 안에서 자육해내리라. 내 안에 허상, 실체도 없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붙잡으며 그게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악한 감정,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는 게 우리네 인생이구나. 그 죄로 인해 분노하고 진노하시지만 그 인생이 불쌍해서 극혈과 자비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듣고 돌이키며 순종하는 자식이 아버지는 그렇게 기특하신 것이다. 나의 고집스러움, 자존심, 고정관념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니 더 은혜를 부어주신다. 인생들이 불쌍하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울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중고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소듐과 고모라를 멸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했다. 의인 50, 의인 30,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렵니까? 라고 간구했을 때 내가 의인 10명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전두서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회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의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누구나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하지만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믿으며 살았는지, 어떤 정체성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따라 내세의 질은 달라진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한데 성경에서는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고 말씀한다. 왜 아니겠는가?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사탄에게 종속된 삶을 살아가니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잘못 이해하고 상처받고 오해하고 거짓을 받아 먹으니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의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죄가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미혹을 받으니 거짓을 받아 먹고 탐욕과 상처로 얼룩진 마음으로 일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는다고 전두서는 말씀한다.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닌 메타버스 세상이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세계, 물질세계는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다가는 영혼세계를 위해 연단받고 훈련받는 연단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별해서 알곡만을 추수해 데려가시겠다는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 그 계획과 뜻에 동참하기 위해 그의 나라와 의리를 구하며 아버지를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곧 다가올 부의 부흥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상처받은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지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금혈과 자비와의 은혜다.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